자, 730번. They can also do extra reading. 그들은 또한 추가적인 독서를 할 수도 있습니다. For self-improvement. 스스로의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they normally cannot find time. 자, 일단 답은 무조건 위치가 돼야 되고요. 그들은 일반적으로는 시간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콤마, for 위치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선.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것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extra reading이 되겠죠. 그러니까, 와.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시간을 발견할 수 없다는 얘기는 시간을 낼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는 왜 답이 무조건 위치가 되냐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많이 들어봤지. 전치사 플러스 관계부사는 원래 없어. 그러니까 답이 아니에요. 이해되겠죠? For why?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야. 원래 없어요.